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고 또 시장 중심 기조로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야당과 협치는 멀어지고 또 대화와 소통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1년을 김기태 기자, 언민재 기자 그리고 한상우 기자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취임 1주년 하루 전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의 평가와 소외를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두 차례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정상화 등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우선 강조했습니다. 국내 현안에서는 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용산시대 개막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노동과 연금, 교육을 3대 개혁 과제로 정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 기조 아래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의 불법 폭력을 근절하라고 지시하며 노동개혁부터 속도를 냈습니다. 이어 원자력산업진흥을 추진했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렸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폐기했습니다.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외교를 내세우며 안보와 경제, 기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미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했고 중국, 러시아와 거리는 그만큼 멀어졌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